아주 쉬우면서 그렇지만 아주 익사이팅한 내용을 학습하셨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함수가 주어지더라도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온 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f of x를 플롯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것이 x축과 만나는 그 x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확대하면서 근사값을 소수점 4자리, 5자리 또는 10자리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쉽게 한 것이 find root라는 멍령어라는 것을 학습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 여러분들은 함수가 주어지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이 다항함수건 유리함수건 삼각함수건 지수함수건 로그함수건 그것들의 합성함수건 어떤 그래프라도 다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배워온 대부분의 함수들은 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f of x 이콜 0이라는 식을 만족하는 x를 찾는 것은 어떻게 찾느냐.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이 값을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하면 이게 소수점 이하 4자리, 6자리, 10자리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머신러닝에서는, 인공지능에서는 그 근사값, 소수점 6자리까지의 근사값 정도면 충분하지 그것이 수학식으로 표현된 복잡한 식은 사실은 필요 없는 그런 것이니까 이 방법이 바로 그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린 학습 과정을 코딩한 것이 find root라는 명령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습실에 가서 복습을 해보시면 이번 1주차에는 우리가 메센 코딩에 대한 원고를 소개했고 실제로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구했는지 그리고 πr 제곱이 원의 넓이일 때 그 π가 3.1416...인 것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했고 그걸 이용해서 이 포도주 통 안에 있는 포도주의 부피를 구하는 것을 이제 바로 이 원통들의 부피를 구해서 그것들을 더한 그래서 이 원통들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점점점 더 정확한 부피를 구했다는 것이 바로 이게 미분, 적분 이 적분 내용인데 이 적분 내용을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y-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 그래프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영역 이 부피를 구해서 그러면 이 함수를 0부터 4까지 적분하는 것이니까 이 함수를 주고 f를 x에 대해서 0부터 4까지 적분해라 하면 Sage 또는 Python, R 언어를 사용해서 다 풀 수 있는 실습실을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건데 이건 스마트폰에서 다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실행을 누르시면 바로 이 함수에 적분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배워온 어떤 함수를 여기다 집어넣더라도 여러분들은 적분을 어떤 구간에서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회전체를 한번 이 그래프를 0과 4 구간에서 회전을 시키면 어떤 오브젝트가 생기죠? 이런 회전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회전체, 이 회전체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까요? 부피를 구해보면 부피를 이 구분구적법을 하듯이 이 파이 R제곱, 이 함수 회전체에서는 이 R이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 F가 되니까 파이 R제곱하면 파이 F제곱을 0부터 4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피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을 이렇게 Show 명령을 주면 이 수식이, 이 답이 훨씬 더 보기 좋게 나타납니다 저는 필요할 땐 저 명령을 쓰시고 이 오브젝트의 부피가 바로 15분의 890이 파이라는 의미입니다 함수를 바꿔주면 함수가 이 함수를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여기에 두 배, 네 배 이게 예를 들어서 세 배의 이런 함수다 그러면 이 함수 모양이 더 바뀌어지겠죠? 그 함수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 부피가 바로 이런 오브젝트의 부피 이 오브젝트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졌냐면 바로 부피가 이렇게 15분의 8828 파이다고 구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간단하게 굉장히 복잡한 것들도 할 수 있는 내용을 배웠고 다항함수가 주어졌을 때도 플롯 명령으로 다항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또 유리함수가 주어졌을 때도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또 삼각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삼각함수를 또 함수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플롯해서 탄젠트 함수도 그림을 그리고 또 xsinx 그래프를 그리려면 여기 함수에다가 x 스타 사인 가로 열고 원 슬래시 x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구간만 주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로그 함수 또 지수 함수를 구할 수 있으며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인수분해를 여러분들이 해서 구했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복잡한 경우도 많은데 심플하이 시켜서 답을 여러분들이 구해왔고 조건 부합하는 걸 했는데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복잡한 함수가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를 주어서 답을 바로 구한 다음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맞는 값을 추리면 그러면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4는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로그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빼면 되죠 실제로는 이렇게 복잡한 함수가 있을 때 라도 이 solve로 해서 구하는 이 답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답을 구하더라도 이게 어디 있는지를 찾으려면 이 소수점 아래 몇 자리까지 찾으려면 이것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것이 어떤 연속함수 또는 비련속함수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함수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워온 함수가 있으면 먼저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진 함수를 x에 대해서 마이너스 2와 2 구간에서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는 이게 두 군데에서 해가 존재한다는 걸 아니까 이 구간에서의 그래프로 이 구간만 바꿔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근사식으로 이게 0.2 근처에 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는 1.2 근처에 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0.219 근처에 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파인드 루트를 해서 구하는 값 대신에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파인드 루트 명령어를 주면 그럼 0.21916이라는 걸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이 알고리즘 파인드 루트라는 명령어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단계 확대하고 확대하고 확대해서 소수점 10자리까지 답을 구해라 하는 명령어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1주차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운 모든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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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